안녕하세요. 뷰티상이입니다. 이전 영상에서 글루는 보관이 중요하다고 안내드렸어요. 그래서 글루 보관에 편리함을 주는 제품을 소개해드릴게요. 글루 보관함으로 불리는 이 제품은 높이는 약 8.5cm에서 지름은 약 7.5cm입니다. 보시면 입구 실리콘 링 구조와 이중 잠금장치로 밀폐하여 습기에 취약한 글루를 보관할 수 있어요. 안에는 습기 제거제가 들어있고 글루를 최대한 3개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. 글루 수명에 많은 도움이 되는 글루 보관함을 추천드리며 이상 뷰티상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